어디에요? 난 포동? 어디 갈거에요? 다 포충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영상찍어야 하니까 포충키 못가는구나 아니에요 요즘에 그냥 일등 메타 열심히 따라해보고 있어요 컨트롤 M 누르세요 님들 시끄러우니까 설명을 해줘요 게임 소리가 꺼진다고 설명 없이 그냥 시끄러우니까 끌어안는거 같잖아요 누가 낚시를 당할줄 알고 낚시가 아니에요 낚시가 아니에요 게임 소리 꺼져요 비행기 소리 안들린다고 서버니 패치 생긴거에요 시끄러우니까 이러니까 되게 웃기다 나도 와 서버니 사람 너무 많아 1등 메타 한다고 하는데 자살 메타가 되어버렸네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피지 짜는 메타에요 피지 메타 괜찮아요 이기면 되죠 다시 커넴 쟤들이 알아서 뺄거에요 패기에 놀라서 2,2,2,3 2,2,3 2,2,3 카페에 내린다 큰일났다 옆에 3층집 3층집에 한명 카페에 3마리 3층집 게임소리를 켜세요 그중 그렇게 끄신 분들은 아까 루키님처럼 끄지말고 계속 뭐야 한 명 다이 나이스 나이스 두 명 오케이 차 와요 차 어 뭐야 우리 팀 아니었어 저 바로 제가 죽은 위치 담장이 확인 확인 어 잠시만요 저 바로 헤드 맞고 죽 뭐야 이 분들이 진짜 녹화 취소